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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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4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매출액은 약 5조원이며 2015년 3조 대비 약 50.67% 증가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약 3,321억원으로 2015년 289억 대비 약 1,045.91% 증가하였으며 영업이익률은 약 6.14%입니다. 순이익은 약 1,703억원으로 2015년 마이너스 757억 대비 약 324.88% 증가하였으며 순이익률은 약 3.15%입니다. 코오롱의 주가 수익 비율은 약 1.89배이며 지난 2016년 24.87배에 비해 약 마이너스 92.4% 감소하였습니다. 주가 순자산 비율은 약 0.31배이며 지난 2016년 0.85배에 비해 약 마이너스 63.98% 감소하였습니다. ROA는 4.3%, ROE는 16.21%입니다. 코오롱의 시가 총액은 3,219억 7,386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634위, 코스피 종목 기준 390위, 기타 금융업 기준 40위입니다. 매출액은 5조 4,104억원으로 상장사 기준 91위, 코스피 종목 기준 89위, 기타 금융업 기준 13위입니다. 영업이익은 3,321억 9,822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115위, 코스피 종목 기준 110위, 기타 금융업 기준 23위입니다. 순이익은 1,703억 9,476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152위, 코스피 종목 기준 139위, 기타 금융업 기준 31위입니다. 지난 3년간 코오롱은 두 번의 큰 추세 전환이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 2회의 추세 전환은 2020년 10월 29일부터 2021년 6월 29일까지 상승 추세, 2021년 6월 29일부터 현재까지 하락 추세입니다. 통계적으로 1년 중 9월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 예측되며 3월에 가장 낮은 상승률이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한 단기간의 예측 주가는 현재가 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되며 장기간의 예측 주가도 현재가 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장기간의 예측 주가